라티노 러버 32카운트 포올작품입니다. 리스타트 한번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섹션 1 오른발로 킥볼 사이드 포이 오른발 킥 오른발 볼 왼발 사이드 포이 왼발 앞에 포이 왼발 사이드 옆에 포이 왼쪽 4분의 1턴 재즈박스 왼발 크로스 왼쪽 아홉시 방향 4분의 1턴 오른발 빼 왼발 사이드 오른발 포워드 스텝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. 1&2 3 4 5 6 7 8 섹션 2 왼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왼쪽 6시 방향 4분의 1턴 돌면서 오른발 사이드 왼발로 세일러 스텝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오른발 앞에 토 터치 할 때 힙 펌프 같이 펌프 투게더 왼발 앞에 터치 힙 펌프 투게더 2번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. 1 2 3 4 5 6 7 8 섹션 3 왼발로 투게더 해서 끝났습니다.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사이드 락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셔플 스텝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왼쪽 4분의 1 몬트레이터 왼발 사이드 터치 왼쪽 4분의 1 3시 방향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터치 투게더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로 투게더 끝났습니다. 왼발 포드락 리커버 왼발 포드락 리커버 왼발로 뺑 락 백 스텝 왼발 빼 오른발 크로스락 왼발 빼 오른쪽 9시 방향 2분의 1 포드 스텝 2분의 1 턴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 피보 턴 왼발 앞에 포드 스텝 섹션 4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카운트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섹션 1 킥볼 사이드 포인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가 한번 있는데 리스타트는 4번째 월 9시 방향에서 16 카운트 16 카운트 하고 리스타트가 있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9시 방향에서 4번째 월 킥볼 사이드 포인트 1 & 2 3 4 5 6 7 8 1 2 3 & 4 5 6 7 8 3이 왔을 때 리스타트 1 & 2 3 4 5 6 7 8 1 2 3 & 4 5 6 7 8 1 2 3 & 4 5 6 7 8 1 2 3 & 4 5 6 7 8 2 4 5 6 8 8 8 9 1 3 4 5 6 9 8 8 8 8 8 8 9 9 9 9 9 10